어서오세요 리트더블유기 N3 안녕하세요 N.C.N.C입니다 평생 이것만 먹고도 살 수 있는 원픽 음식은? 저는 치킨 치게예요 고기요 고기 저는 오트밀 저도 오트밀 엄청 좋아요 아 진짜요? 어떤 분이 우리 화정언니는 오트밀 먹고 치킨 시켜먹는데 그렇게 먹어도 돼요? 치킨이면 뭐든지 괜찮아요 치킨은 너무 좋아요 저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요 그거 두가지 아니야?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 하나만 골라요 김치찌개로 돼 그럼 여기서 제일 식탐이 있는 멤버는 누구예요? 저인거 같아요 그냥 먹는거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돼지고기가 든 김치찌개를 포기 못했을 때 알아봤어 근데 오늘은 날씨 좋은 날 냉면 드시고 오셨다고 네 평양냉면? 아니면 비빔냉면? 저는 비빔냉면 저는 비빔냉면 저는 비빔냉면 유타는 물냉면? 초계국수 먹고 왔어요 아 맛있겠네 닭가슴살 싹싹 치여서 위에 올려갖고 네 맞아요 맞아요 새콤하게 먹는거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너무 맛있죠 시원하고 안 드셨다고 들었는데 안 배고프세요 나는 그래서 아까 꼭 챙겨먹으라고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달걀후라이 두개 먹었어요 삼각김밥 같은거 가끔 먹어요? 아 네 편의점에서? 완전 좋아요 저는 갈비 들어가있는 삼각김밥 너무 좋아요 뭐 사주고 싶네 엘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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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엉